어제 K-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인재 양성 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전문 인력 조기 육성을 위해 오창 이 공장에서 세계 최초의 배터리 전문 교육기관인 LG IBT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. LG IBT는 최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6층 규모로 오는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될 예정입니다.